넘어갑시다 하.. 머리 제대로 깨지겠네 저희만 머리 박살나겠네 정신 못차리겠네 어라 아 스티지 앞인 거지 대기실이네요 번호 4개랑 3개짜리를 넣어야 돼 약속 인마 알게쳐서 손 넘지마 펜으로서 머리가 깨지다보면 그런 착각들을 하게 돼 나정도면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거 하면 안돼요 어 아 가면 뒷모습 나오는거야 야테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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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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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가면 뒷모습까지 보여주는건 너무 심했다 아 아 아 아 그거까지 나오면 어떡하냐 아 유리킬 놈들 개못됐네 아니 누구나 가면 뒷모습이 있는거지 아 아 아 아 아 아 그치 그치 선 넘는거지 오카가 선 넘는거긴 해 아 듣고 하나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긴 해 그런데 또 대기실인데 대기실에서조차 아이고야 심지어 갸르마의 툭 아, 단베 오카가 완전 단답형이 되어버렸어 오카가 완전 단답형이 되어버렸어 그 위에 커피포트 있잖아 뭐라 멍청이들아 근데 물을 왜 그렇게 많이 마시지? 당뇨인가? 당뇨에도 물을 많이 마시는데 저 가운데에 넣는 거겠지 독 같은 건 없으니 안심하고 드세요 빙코 먹고 있는 동안에는 게이지가 멈춥니다 좋은데? 먹어 와... 개착하네 하나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는데 제가 창피해할까 봐 둘밖에 없는데도 서로가 알고 있으면서 아이고야... 이런 애가 있네 군강산도 식후종이니까 원래 그죠? 먹고 가야지 이건 뭐야 아니 테이블 말고 누구를 보고 싶어하는거? 꽃은 두 번 찌른다 하나카 하나카의 하나가 꽃이잖아 두 번 찌른다 하나카는 두 번 찔렀다 23번이랑 5번 애초에 그 프로로그 영상에서도 두 명 찌른 걸로 나와있어 저... 사... 사아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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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.. 응 흠 흠 하긴 저런 지하 아이돌도 운영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? 뭐가 돈이 많을거야? 하모니가 인터넷 방송만 해도 좀 규모 크게 하면 돈 많이 들어간다던데... 아닌가 어... 하 nói 흠 어느 날 뭐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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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. 여기가 있는... 음... 그러면... 여기가... 여기가... 도쿄 아이돌 스테이크... 저는 네트에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. 그럼... 음... 아이돌 마사카의 스토커 사츠진 맞나? 아닌데? 스토커 사츠... 그니까 살! 살 주위를 살짝 그 아래꺼는 무슨 저건지 모르겠다. 그냥 맥락상 사츠진이라고 한건데 펜남성의... 남성...도? 아이돌의 스토커가 아이돌에 의해 사망했다. 남성은 아이돌의 집에 침입, 폭행하려 했지만 현장에 있었던 아이돌의 팬 남성과 다투게 되고 실패. 오히려 스토커는 아이돌에게 살해되었다. 아이돌은 팬 남성도 질렀다. 그러나 남성은 목숨을 건졌다. 아이돌은 살인, 살인미수 용의로 체포되었다. 음... 아... 아... 거기 나온 남자가 얘야? 세상에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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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? 그런게 어딨어 못 본걸로 해 아니 어차피 과거구나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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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도 그 손 fu와 meanwhile 그 손으로 전공을 일어나면 그 손으로 눈에 띄게 마치고 전공을 깨달음 그 손으로 너의 손으로 그 손으로 눈에 충전을 그 손으로 요시チャンネル 그 손으로 불쌍한 그..어..어..그러데 미안해.. 괜찮지? 그.. 그런 거구나.. 아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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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아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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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mun ました おっ 外 家 しかし 私は不思議に思って 花香さん 英氏を刺し殺し 状況が誤解 英氏を刺したのは私で 花香さんは 花香さんの縁 私は 또 나왔어 테이블? 아까 파이프 이자 썼으니까 아니 테이블을 왜 못 들어 아무리 무거워봤자 테이블인데 이렇게까지 무거워 보이진 않는데 대충 흐름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문제는 얘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갈까 그게 더 경험해졌네 이제 아 이거 또 설마 제발 아니라고 해 아 하나하나 넣는 거 너무 에바잖아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런 젠장 1,2,1,5 2,2,5 아이고 둘 둘 둘 셋 셋 여기까지는 그냥 퍼즐을 할 것도 없이 되게 쉽게 돼 있네 seventeen 넮어 둘 셋 둘 셋 셋 너네네네 셋 셋 너네네네 하느카 이런 집에서 살았어? 랩란드의 운영은 우리의 일을 정말 잘 찾아뵙는 것 같지만 우리의 침략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무슨 말이야! 무슨 말이야! 무슨 말이야! 무슨 말이야!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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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뭐... 뭐... 하... 그럼... présent...! 이쪽으로 발표가... Man... 그렇다... 여기에不 이런 것... 날아... 에... 이 blanket... 뜬 начало... 어차피 진행 안하면 죽는거고 저금통을 깨라는거 처럼 되있대 일어난거 처럼 에? 500원! 사수간에 돈 못하실 수 없었다. 에? 예. 아휴. 그럼. 부산가. 1,1. 1대. 아아. 무시에 홈에.. 하느. 어. 어. 아. 아. 리모컨으로 1렉에 입력하면 되나? GG가 뭐지 근데? 뭐일까? 야 그리고 뭐 이렇게 찢었냐? 소파를 거의 뭐 회생 불가능으로 찢어버렸는데? 뭐야 이거? 형상품 모습인가? 아니구나 뭐지? 지금까지 숫자만 엄청나게 나왔는데 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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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? 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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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카산 르허허 근데 이 영상이예요 그는 다이아르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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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풀어야 되는건데 이걸? 유루스 빈 she i we we 엔자이 idol have 아, have래 he her she she have 끝 클린다, 범죄자 시허 팬? 아저씨.. 이런게 말해들리가 없어 we LOVE한악 할까, 일단 뭔가 하나가 됐어 여러 개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가 끝이라고요? 아니 그냥 니들이 윌어버 하나카 계속 해가지고 했을 뿐인데? 이러면 왜 윌어버 하나카인지 몰라 젠장 아 이거 보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KT 멘탈 나가겠네 뭐 찔렀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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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는 건 좋지 않습니다. 이거 애매모호하게 가야겠다. 진실을 말하는게 아니라. 그지? 영상은 합성이다. 애매모호하게 가야겠다. 안 믿어? 머리 봉합된거니? 안깨졌어? 아니네 믿었네. 그렇게밖에 안보이겠지. 진짜니까. 멍청아. 어? 야 가스라이팅 날까? 왜 니가 그렇게 화를 내는거야? 아 잠깐만 이거 말이 안되잖아. 내몰러갔어야 되나? 난 여기서 항상 70으로 가는 것 같아. 70이 고정인가봐. 어? 미친. 야 이걸 내가 이걸 선택하게 되네. 아무리 게임이지만. 너무 세다. 너무 세다. 정이 아니야 그건. 정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야. 지금은 그렇게 케이치가 오카가 넘겼지만. 마음에서 동요를 하고 있을거에요. 어쩔 수 없이. 내가. 이 사람을. 이 사람을. 이 사람을. 이 사람을. 이 사람을. 나 X로 갈래. 죽으면 다시 함. 아 미친 개싫어 진짜 와 와 너무 싫다 아 너무 싫다 진짜 앞으론 전력 킬 타임이 안나오나봐 루이 러브 하나 케네 루이 러브 하나 케네 루이 러브 하나 케네 루이 러브 하나 케네 3개의 거든요? 하나씩 해봅시다 안되네 에 maple 본심 나왔다 BaDoDoDoDoette 하나님의 이력은 어디에 들어가면 끝이야? 아 가면 어디갔냐고 어디갔냐고 너무한다고 아 니가 먼저 죽일라 그러지 않았냐고 이쪽을 아 일방적인 사랑이 어딨냐고 매도 아이돌 너무 좋고 아 이게 또 슈팅 찬스네요